6대 최고 사기꾼 장영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방송되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사기범 장영자에 대한 인터뷰가 공개된다. 장영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불린 이철이 장영자 사기사건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1982년 장영자는 남편을 내세워 고위증과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며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다. 부부의 어음 사취 금액은 1400억 원으로 어음 발행 기업의 총 피해액은 7000억 원을 달한다. 당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1992년 3월 가석방됐다. 이후 140억 원대 차용사기로 1994년 다시 구속되어 4년간 복역한 그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그러나 2000년 국원 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돼 3번째로 구속돼 2015년 석방됐다. 이후 2020년 장영자는 사기 위조유가 증권 행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다. 사기꾼 장영자에 대한 내용은 7월 7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혜재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t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영사상 제소합니다. GT GT